여기는 저희 집에서 정확하게 딱 1시간 걸렸거든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간현 관광지라는 스텔스 차박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기 앞쪽에도 보면은 캠핑카 2대가 있고요 저희 차는 멋있는 소나무 밑에 주차를 했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차량이 지금 이렇게 넓어요 저도 이제 원주 차박하기 좋은 곳 찾아보다가 발견한 곳이에요 저번에 한번 차 처음 했을 때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게 수전이거든요 원래 원래 수전이라서 여기에 물을 틀면 물이 잘 나와요 근데 겨울철에 지금처럼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청수탱크의 이쪽 여기 밑에가 이제 얼 수도 있어요 청수탱크가 언 상태에서 이 수전을 틀면은 청수 펌프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펌프에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물이 얼어버리면은 펌프만 돌아가게 되면은 펌프에 있는 모터가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모터가 고장나면은 수리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겨울철에는 이 수전을 그냥 물 버리는 용도로는 쓰는데 물 펌프를 이용해서 트는 용도로는 안 쓰기로 했어요 잘 잤어요? 아이고 치마가 너무 작아졌다 달아 너 새벽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해 가지고 눈을 팍 떴지 근데 별이가 여기 침대에 앉아 있는 거야 이 친 침대에 왜? 그래서 별아이 깜짝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래서 별이를 아빠가 엄마 옆에 내려다 뒀다 왜? 그래서 별이 자리를 봤어 근데 별이 배가 축축한 거야 어? 엄청 많이 축축한 거야 왜? 오줌을 썼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봤더니 물을 다 흘려놓은 거야 물을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뚜껑이 열린 채로 이렇게 쏟아져 있었던 거지 어우 나 깜짝 놀랐다 쉬운 줄 알았어 아 쉬운다 아 쉬운다 아 쉬운다 시작 나도 저런 것 같은데? 자, 넘어오나있어? 자, 기대려고! 이리 와, 엄마서! 어, 손잡이 잡아! 뭐야, 손잡이 잡아! 어째? 어? 어? 어, 손잡이 잡아! 어?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접이 잡아! 하뤄어.. 어려워! 한, 둘.. 데려oshi! 저게 legally Blaze kalau 이래! πε MR wh captured ж 요이구 강웅 귀여워 안돼요 구여요 어디까지가 어디 따라가자 기다려 기다려봐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아빠 넘어지지마 미끄러지듯이 끌면 돼 그냥 걸어가 봐 안 미끄러워 괜찮아 거리가 아빠도 가시면 되겠네 어때? 같이 걸어가면 되잖아 안 미끄러워 와 무겁긴 무겁네 넘어서 간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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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빨로 가 이봐 이봐 안된다고 안녕 안녕 너 지금 뭐한거야? 아빠한테 눈을 벗어서 아빠한테 눈을 벗어서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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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라 우리들 애기농사람 만들어보는거 어떨까? 애기농사람 나 못먹는데 애기농사람 물이 안 뭉쳐 물이 안 뭉쳐 그러니까 눈 아닌거 같아 에? 이거 소금인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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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건명이라고 이거 자 눈사람 완성이야 이빨라 들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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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관광지에 관광지에 왔어!! 제발! 이리와! 내가 너 간다! 아이고, 뭐라고? 안녕! 나 간다!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고요? 내가 여보 끌어줄까? 네네 아휴, 또 너 반가운 소리네. 아휴, 뭐 했어? 미끄러져 탔어? 또 타가. 이거 타요? 응. 우와. 우와. 아빠한테 가보자. 우와. 재밌어? 안 무서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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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버럭씨가 어땠어? 재밌었어? 안 무섭지? 또 타볼까? 또 탄다고? 또 탈 수 있어? 와 아 하이 잠시만요 transforming 연습하고 있었나요? 아까 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언니 먼저 하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또 다른거 이거 깜짝 놀랐을때 깜짝 놀랐을때 하나 둘 셋 화났을때 어떡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나오세요 잘했어요 한심 사러 갑시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리와봐 여기 커피랑 초코 여기가 가져가실거에요 비치도 비치 팥 먹을래? 슈크림 먹을래? 이거 여기가 빠자같아 뭐... 된다 이거 파자같아 이거 파자같아? 파자같아? 안 떠났을걸? 안 떠났을걸? 고구마 진짜 맛있다, 그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좋아 저거는 다가가니 뭐지 뭔가요? 뭐지 다가가니 더위에